지금은 사마귀가 보이네요. 왼쪽 다리가 잘렸나봐요. 앞다리가. 왼쪽 다리 어디갔어요? 왼쪽 다리 앞부분이.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법 큰 사마귀데. 사마귀가요. 사람에 의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저절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됐나? 왼쪽 다리가 안 좋아. 뭐에 밟혔나? 왼쪽 다리가 피지는 못하네. 완전히 지금. 불구가 되어서 불구. 날개도 많이 상했네. 날개도 상하고. 빨리 가.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러니까. 도로가에 나왔나 자동차에 밟히든지. 도로가에 나와있으면 자동차에 밟히든지. 사람에 밟히든지 자전거에 밟히든지. 빨리 가. 빨리 가자. 김진선생님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살려서 살려주기를. 거기 있다가는 여기 도로가에 있다가는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으로 가려주기 바랍니다. 아멘